이즈의 설명 환각을 본게 아니라 새벽에 나는 밖에 노질 할 때 이렇게 보이잖아 육지로 가면 불빛이 보이잖아 아 불빛이 보이죠 불빛이 보이는데 터널이 들어가고, 내가 가는 길이 바다인데 해저 터널이라는 느낌이지. 만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늘성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나고 하다가 갑자기 여기 벽이 생긴 거야. 바다 안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가는데 야 오른쪽, 왼쪽으로 가 이런 느낌. 벽이 갑자기 나온 것처럼 보인 때 있었어.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나도 그때 앞에 갑자기 산이 있대?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야 한다. 근데 걔네 내 말을 해도 얘네는 내 기억으로는 원래 그러면은 야 그거 환각이야 이래야 되는데 얘네는 모르겠지. 구문을 못 하더라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하는 거야. 그랬던 것 같아. 밥거리 잘했어. 난 못했지. 난 진짜 잘한 게 없네 지금 생각하니까. 너 턱걸이 잘하잖아. 뭔 소리야. 턱걸이 못해? 못했지. 몇 개 땡겼는데? 나는 아마 12개 째에서 밥을 못 먹었을 거야. 굉장히 빨리 못 먹었지. 12개 째에서 밥을 못 먹었을 거야. 승호 턱걸이 잘했어. 기억나. 나도 잘하는 편에 좋게. 나는 연기로 먹었어 밥을. 진짜로. 목소리 일부러 크게 하고 열심히 하고. 목소리 크게 좀 버리셨을 때 있잖아. 그 교관님이 하다가 진짜로 열심히 해. 밥 먹어. 약간 이럴 때 있었어. 그런 거 사실 내가 연기는 좀 아니고 열심히 일부러 하려고 했지. 근데 내가 준비를 솔직히 나는 안 하고 왔거든. 그러니까 뭐 잘 모르긴 했고. 나 처음 시험 볼 때 4개인가? 아 진짜? 진짜 진짜. 그러니까 뭐 혹시 보고 계신 분들도. 유니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다른 건 잘했으니까 일단 들어가겠지. 진짜 4개. 근력도 안 좋았고. 육상은 다 안 좋았어. 수영 쪽은 들어가고만 좀 괜찮았는데. 육상은 안 좋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 체력 중요한데 결국엔 정신적으로 더 중요하지 않나. 근데 나는 오히려 그게 더 대단하더라고. 체력이 안 좋은 사람이 버틴다는 거는 정신적으로 그만큼 더 힘들다는 거잖아. 운도 좋아야 돼. 운이 크지. 크지. 엄청 커. 솔직히 몸 진짜. 안 다쳐야 되잖아. 그래. 그거만 하는 거야. 진짜 사람이 막 체력도 너무 좋고. 퇴근하더라고. 그치. 아 이 형은 무조건인데. 삐끗하고. 그냥 바로. 사고 날 거 없어. 이 형은 퇴근할 수가 없는데 몸인데. 약간 이래도. 맞아. 어? 나가는 거야. 운 좋아야 돼. 맞아. 구보 뛸 때 진짜 조심해야 돼. 난 다친 적이 없어. 아. 그래서 운이. 내가 볼 때 운이 중요하다. 안 아픈 사람은 부럽들 안하는 거야. 난 무릎이 좀 많이 아팠었거든 나는. 너 젊은데 왜 무릎이 아파? 몰라. 그때 나 그 잠수학 때부터 계속 쩔뚝쩔뚝 거렸잖아. 아 진짜? 아 맞다. 너 무릎한테 엄청나게 아파. 밥거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얘는 잘했고. 난 못했고. 형도 잘했던 거 같아. 나도 잘했어. 정선이 밥거리잖아. 근데 형 대표로 하고 이랬을 때도 있었어. 밥거리 잘한 게 좀 중요한 거 같아. 왜냐하면 9번은 못해도 하루에 한 번이잖아. 밥거리는 하루에 3번을 해야 되잖아. 맞아 맞아. 하루에 3번을 해야 돼. 근데 밥거리도 내가 못해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면 해. 버티면 버텨. 끝까지. 대신 진짜 힘든지. 늦게 먹으니까. 밥 먹을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고. 또 여유 시간 없이 그 다음 훈련 바로 하고. 반찬이 없어. 반찬 없잖아. 그래서 내 기억은. 김치. 김치밥. 나중에 우유도 없더라. 근데 밥거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나는. 이게 일반적으로 턱걸이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땡기. 솔직히 12개 정도. 그냥 땡기면 얼마나 쉬워. 그래. 그래서 혹시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12개까지 갔다는 게. 사실. 나도 안 쉬고. 많이 했지. 체리평하면 20개 이상 하잖아. 그래. 그 당시에는. 근데 밥거리는 호각소리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호각. 그렇지. 호각소리도. 삑! 부르고 올라간 다음에. 몇 초 있다가. 삑! 또 내려오고. 근데 궁관 시킬 때가 제일 짜증나지. 아 진짜. 나는 턱걸이 하면은 원래. 등이 아프고 어깨 아프고. 뭐. 손이 아프고 해야 되는데. 여기만 아팠어. 출신자만 뭔 소리인 줄 알아. 난 똑같은데. 여기만 멍들고. 맨날. 좀. 아 이거 똑같은데. 여기만 멍들고. 여런데 멍들고. 여기. 여기만 멍들고. 여기만 멍들고. 여기만 멍들고. 그 정도는 아니었어. 발은 잘 안 썼어. 팔만 썼어. 발은 잘 안 썼고. 나는 위에서 먹은 적 있어. 아 밥. 아 밥을. 없지. 없어 없어. 난 UDT. 나는 위에서 먹었지. 그것도 원래 전통이라고 했는데. 그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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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동기가 갖다 주는데. 그 동기 표정을 잊지 못해. 왜. 아 진짜 불쌍한 사람. 동물원에. 그러니까. 원숭이한테 뭐. 내가 위에 있는데. 근데. 아 근데 그 동기가. 씨. 국을 갖고 온 거야. 아. 다 흘려? 뭐. 아. 국은 빼도 되는데. 줄. 그래. 그 위에 내가 혼자 먹으면 또 힘들고. 균형 잡아야 돼. 그러니까. 국을 균형 잡으면서. 계란도 준 거야. 까먹어야 되는데. 까먹어야 되는데. 까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까먹어. 그래. 어떻게 까먹었어. 어떻게 까먹었어. 안 먹었어. 못 먹었지. 아니면 대충 이렇게 으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 것만 먹는다든지. 약간. 한 성분의. 안 그래도. 군대 비하가 아닌데. 군대 계란. 잘 안 까지잖아. 아. 공감하신 분들 있을 거야. 그렇지. 잘 안 까진단 말이야. 요만하면은. 거의 흰. 노른자만 먹었잖아. 그렇지. 한 3분의 2는 나가야지. 맞아. 까다가 다다닥. 안에. 안에. 노른자만 보이고. 그래서. 그랬어. 근데. 나는 위에서도 먹어봤다. 응. 와. 진짜 고생 많이 했지. 준비하시면은. 단단히 준비해. 퍽거리는 좀. 단단히. 할 줄 아셔야. 힘들지 않게. 하는데. 못해도 할 순 있다. 내가 했으니까. 고통스러워. 그렇지. 요즘. 근데 요즘은 얄짤 없다고 하더라. 아 그래? 아예. 내가 운이. 내가 운이 필요하다 했잖아. 나는. 운이 좋았지. 운이 좋았지. 요즘 받았으면 안 됐다고. 요즘 받았으면. 다른 거 하고 있겠지. 나도 다른 거 하고 있겠지. 아 요즘 체력이 안 되면. 얄짤 없이. 얄짤 없다고 하더라고. 진짜. 뭐 요즘은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한 12주년에다 수료를 시키. 인간을 시키니까. 잘 모르고. 요즘은 모르겠어. 그렇지. 항상 변화니까. 어쨌든. 우리 당시에는 그랬다. 밥벌이는 그랬어. 차라리 근데. 육상보다 수영 잘하는 게 난 더. 이득이지 않나 싶기도 해. 왜냐면은. 수영이 쉬는 타임. 아 그치. 오 그거. 수영이 쉬는 타임. 나는 진짜. 만약에 내가 육상을. 잘하고. 수영을 못 했으면은. 퇴교하지 않았을까. 아 그렇지. 물은. 쉴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서. 물. 물에서 힘든 게. 진짜 힘들어. 근데. 다행히 수영을 할 줄 알았고. 그렇지. 그래서. 출국반을 시작하고. 이제. 구보 뛰고. 와서. 오후에는 또 수영이잖아. 그러면. 그때는 좀 할만했지. 근데 나도. 그 말이 공감되는 게. 그렇지. 수영 같은 경우에는. 물 안에 있으니까. 교관이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냥 조용히. 나만의 시간이야.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은. 회복을 할 수 있지. 몸도 회복할 수 있고. 정신도 회복할 수 있고. 잘하는 사람은 그때 휴식시간이고. 못하는 사람은. 죽어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차라리. 육상보다는. 수영 잘하는 게. 좀 이득이긴 하지. 그렇지. 그게 진짜 컸겠다. 그리고 그 체력 평가할 때마다. 먼저 들어오면은 그냥 쉬고 있잖아. 아 그치. 맞아. 육상 그런 거 없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지.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 그렇지. 차이가 얼마 안 나지. 그거 해봤자. 1, 2분 늦어도. 그렇지. 2, 3분 안에 다 들어오는데. 제비 크니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맞아. 그니까. 50미터 자명하는 거. 아 그치. 그거는 한 번에 다 통과했어. 아 나 한 번에 다 통과했어. 아 그럼 재미없네. 다 한 번에 통과했어. 다 한 번에 통과해가지고. 다 재미없네. 아 뭐. 한 번에 통과했어. 그냥 마무리는. 그냥 인위적인 마무리 없이. 아.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알아서 편집을 할 테니까. 그거는 뭐. 신경 쓸 거 없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고생하셨습니다. 시간 끝만 가네.